나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줄 수도 아픔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다시 미소짓고 힘낼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나는 당신의 정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